어느 온기장수 이야기 어떤 시골에 힘이 세고 성질이 사나운 중이 하나 살았습니다. 중이면 시주나 받으러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면 될 것인데 괜히 힘자랑을 하자고 동네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남의 집 대문이며 기둥을 발길로 차고 쓰러뜨리고는 하였습니다. 아마 절에 있는 장군이 되는 힘을 주는 장군술을 마시고 장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은 여간 성가시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힘세고 심보 사나운 중이 온기점을 지나다가 물레질을 하는 온기장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기점이란 온기 만드는 공장을 말합니다. 물레질이란 온기를 빙글빙글 돌려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온기가 작으면 손으로 싹싹 빚어 만들면 되지만 온기가 크면 팔을 다 벌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하고 한 길이나 되게 큰 온기라면 온몸으로 만들다시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온기를 만들 때는 흙 일을 하는 사람과 크름 모양을 만드는 물레질하는 사람 이 물레질하는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핵이라는 사람을 생질꾼이라 하고 뒷바라지하는 사람을 뒷일꾼이라고 하며 물레질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합니다. 옹기장이들 사이에 흙 반죽 새해 물레질 일곱 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장이 되려면 참을성이 뛰어나고 고생도 많이 해야 하며 그래서 다들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힘과 요령도 있어야 하고 재주와 위험도 갖춰야 하는 것이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힘세고 심보 사나운 중이 대장이 물레질하는 것을 보고 있더니 시큰둥하게 콧방귀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니라는 비웃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요? 지금 만드는 온기는 사람 키보다 더 큰 것이기에 대장이나 뒷일꾼이나 힘이 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쓴다는 말은커녕 흥하며 콧방귀를 뀌니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요? 지금 대장은 가마 옹기 안에 들어가 있고 뒷일꾼은 밖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물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발로 물레질하는 발판을 돌리지만 온기가 워낙 크면 따로 사람이 돌려야 했습니다. 스님은 어찌하여 남은 죽어라고 일하는데 기분 나쁘게 흥하고 콧방귀를 날리시오? 가소로워라 저런 것을 가지고 몇이 매달려서 낑낑대다니 스님은 여전히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스님은 구경만 하시니까 우리가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시는데 한 번 이리 와서 물레질을 해보시렵니까? 그야 어렵지 않지. 어디 한 번 가서 힘 좀 써볼까? 그러더니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대장은 중에게 밖에서 그릇을 돌리라고 하였어요. 중은 힘을 써서 그릇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꼼짝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어찌하여 이리 돌지 아니할까? 이렇게 용을 쓰자 조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췄어요. 다시 한 번 힘을 주었으나 조금 돌다가 멈추자 중은 손을 떼었습니다. 참으로 힘이 드는 것이구려 내가 잘못했소 이렇게 힘이 드는 줄 모르고 여태까지 깔보았던 온기장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우선 말씨부터 달라졌습니다. 스님 미안해할 것은 없소이다. 사람마다 다 전공이 다르니까요. 우리 보고 절에 가서 연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불경을 보라면 까막눈이 보겠습니까? 이 더운 철에 장삼을 입으라면 입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스님들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마다 할 일이 따로 있지요. 이 온기일도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날 때부터 요령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힘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니 온기장이는 온기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스님은 부처님 믿는 일이 힘들어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남이 힘들어 배운 일을 손쉽게 하리까? 이렇게 말하자. 중은 큰 절을 하고 물러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개, 돼지 같은 짓만 했소이다. 내 이제 심보도 고치고 힘자랑도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대하리다. 그동안 신뢰한 것을 너그러이 봐주고 깨우쳐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잘들 계시오.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합장하고 떠났습니다. 멀리 중이 사라지자 독 안에서 대장이 나오는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장은 옹기그릇 안에서 중이 모르게 손바닥을 펴서 움직이지 않도록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은 이런 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힘이 세기는 세어서 하마터면 대장이 그릇 안에서 맴맴맴돌뻔 하였답니다. 두부 먹은 돼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척 시장하여서 길가의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서니까 주인 여자가 두부를 만들고 있었어요. 큰 자배기에서 다가가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주인 댁한테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하겠소. 무슨 말씀이오. 어서 해보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두부 한몸만 주시려오. 지금 돈은 없으나 외상으로 달아두면 다음에 꼭 갖다가 갚으리다. 그러니 한몸만 주시오. 아니 돈이 없이 먹겠다는 것이오. 내가 댁을 언제 보았다고 외상으로 준다는 말이오. 허참 인심 한 번 박하네.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소. 저 건너 동네요. 꼭 갖다 드리리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오. 나도 비싼 돈 주고 만든 것이라 외상은 못하겠소. 이렇게 통명스럽게 말을 하고는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하여서 잠시 가만히 서 있노라니까 뒷마당에서 어미 돼지가 새끼 옛날곱 마리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미 돼지가 마치 여기 맛있는 게 있구나 이리 오너라 우리 주려고 만든 두부인가 보다 하는 듯이 꿀꿀꿀 울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이 일제히 그 두부 자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꿀꿀꿀 엄마 여기 맛있는 거 있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하는 것 같고 엄마 돼지는 꿀꿀꿀 꿀꿀 그럼 내가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았으니 주인이 나를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거야 값이 나가고 그래야 주인이 비해 벌어지겠지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먹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돼지들은 나발대를 쑥 내밀어서 자백이에 들어있는 두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멍하니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요. 돼지가 신나게 먹는 것이 보기도 좋았지만 밉살스러운 주인 여자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아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돼지 좀 봐 두부를 다 먹어버렸네 이를 어째 어느새 물을 기러온 주인 여자가 허둥지둥 물동이를 내려놓으면서 이 사람을 보고 잔뜩 볼멘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그 좋은 눈 가지고 뭘 하느라 돼지가 두부를 먹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소 좀 쫓아내지 그러자 이 사람도 역시 퉁명스럽게 아 돼지가 맛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누가 외상으로 먹는 줄 알았소 하고 말했답니다. 입 조심한 며느리 옛날에 어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가서 살림을 살림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항상 아가 여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느니라 입을 조심해야 해 하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예 그리 하겠사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그거야 너는 아무 말도 않고 다 속옷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예 그리 하겠사옵니다. 바로 그것이 말이 많다는 증거야. 알겠어? 하고 꾸디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기로 하였어요. 입이 있더라도 벙어리가 되어서 시집살이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물을 길어오다 보니까 부엌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불이야 소리를 내는 대신 손을 들어 불이 하늘로 타오르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뭐야 뭐가 하늘로 올라가 시아버지가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도 여전히 손을 떨면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용만하였습니다. 뭐야 굴뚝이 막혀서 연기가 안 올라가 며느리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아까보다 더 세차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몰라 답답해할 때 이미 부엌에서 불길은 다른 데로 번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아 불이 났으면 불이라고 할 일이지 그리 손짓만 하면 어찌 되냐 이렇게 답답한 며느리를 나무라면서 시아버지는 달려가서 불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모든 식구들한테서 바보라고 핀잔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불이 났을 때는 그 좋은 입 가지고 불이야 소리도 못하나 이 다음에 불을 보거든 즉시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란 말이야 이렇게 남편에게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불 끊으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여 피곤한 가족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산봉우리에서 봉합불이 올랐습니다. 봉합불이란 나라의 변방 국경에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서울로 위급한 것을 알리는 통신 방법입니다. 밤이라 봉합불을 피워서 연락하고 있는 것인데 이 봉합불을 새 며느리가 본 것입니다. 저기에 불이 났구나 알려야지 불을 보면 참지 말고 즉시 소리 지르라고 오늘 하루 내내 주의를 받았으니 즉시 알려야지 만약에 이 불도 안 알리면 나는 정말 쫓겨날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한 새 며느리는 한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이 곤이 들었던 온 식구가 벌떡 일어나서 제각기 소리쳤습니다. 뭐 불? 또 불? 어디 어디가 불이야?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지 않아? 아까 불을 다 끈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나 저러나 오늘은 우리 집에 웬 불이 두 번씩 나나 그래? 어디에 불이 났어? 이렇게 식구들이 놀라서 야단법석인데 새 며느리는 태연하게 저 멀리 있는 남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기 남산에 불이 났잖아요? 아이고 저것은 봉합불이야 봉합불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셀쭉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합불은 불이 아닌가요? 불만 보면 불이야 소리치라고 했지 않으셨어요? 아까 낮에 그렇게 저를 혼내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딴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 때문에 두 번이나 놀란 온 가족은 더 말을 못 했답니다. 반대로 하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정직해서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해서 청개구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는 등 무엇이든 반대로만 했습니다.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는 이런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며칠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더니 홍수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기르러 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강물은 냄새가 나니까 어렵더라도 산속에 있는 샘물을 기러 오너라. 아들이 대답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강물이 더 좋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냄새나는 강물을 기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만 하는 아들 때문에 언제나 속이 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내 말을 들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예야 내가 지금 아주 뜨거운 물이 먹고 싶은데 가져올래? 그러면 아들은 얼른 시원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뜨거운 물이 마시고 싶으면 차가운 물을 가져오라 하고 샘물이 마시고 싶으면 강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반대로 하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일을 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가져오너라. 아버지가 채소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들은 금방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민하던 아버지는 이런 꾀를 생각한 뒤로는 웃음을 띠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마을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둑어둑해지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 천천히 걸어가자. 싫어요. 빨리 거리 거래요. 아들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걸어도 비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 사이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어요. 지금 가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물이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해놓고 아차 하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겁쟁이에요. 난 그냥 건널래요. 아들은 첨번거리며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앞서갈 테니 잘 따라오너라.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들과 함께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물거품이 세게 있는 곳은 발을 디디지 마라. 거긴 바닥이 깊이 파여 있거든. 아버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반대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다시 잊고 말았습니다. 강을 건너던 아들은 아버지의 말과 반대로 물거품이 세게 있는 곳에 다다르자 발을 내딛었습니다. 순간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 물살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좀 구해주시오.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자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간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반대로만 하던 아들을 끝내 찾을 수 없었답니다. 농부의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바보스러울 만큼 마음씨가 착했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농부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테니 실망하지 말고 꾸긋하게 살게. 농부는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마침내 부자 영감이 내놓은 거친 땅을 조금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땅을 갖게 되었구나. 부자 영감에게서 산 땅에는 돌멩이가 발에 차일 만큼 엄청나게 많았지만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일 했습니다. 아무리 주워 날라도 계속 돌멩이가 나오네. 농부는 새벽부터 날이 저물어 깜깜해질 때까지 돌멩이를 골라내고 또 골라냈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밭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런데 괭이 날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이상하게 여기며 재빨리 흙을 파보았어요. 어? 이게 뭐지? 농부는 행당 속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하고 꺼냈습니다. 말짱한 항아리인데 왜 여기에 묻혀있을까? 집에 가져가서 써야지. 농부는 항아리 안에 괭이를 넣고 끙끙거리며 집으로 들고 왔어요. 이탠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잘 잤다. 이제 또 일하러 가야지. 농부는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고 난 뒤 항아리에 넣어둔 괭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농부는 깜짝 놀라 눈이 둥그레졌어요.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하나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어 괭이를 꺼내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지요. 이거 혹시 요술 항아리가 아닐까? 농부는 항아리 속에 엽전 한 잎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기지 않게도 항아리 속에서 엽전을 꺼내고 또 꺼내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쌀 한 대를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쌀이 두 대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 항아리는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나오는 요술 항아리였습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 복을 내려주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자 땅을 팔았던 부자 영감이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솔직히 말해봐 그 요술 항아리 어디서 났지? 영감님에게 산 밭에서 파냈습니다. 착한 농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눈알을 뒤룩뒤룩 굴리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난 밤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거든 그러니까 당장 내 항아리를 내놓게 참으로 어처구니까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됩니다. 이건 제 땅에서 나온 항아리입니다. 내가 묻어놓고 깜빡 잊었던 항아리라니까 그러네.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항아리를 놓고 계속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님 또한 부자 영감에 버금갈 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그 항아리가 탐났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영감에게 밥만 샀지 항아리를 사지는 않았다. 또한 땅을 판 영감은 이 항아리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구나. 어쨌든 반가름이 날 때까지 이 항아리는 내가 보관하겠다. 원님은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항아리를 가로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농부와 부자 영감은 원님의 뜻밖의 말레 당황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중에 결정나면 그때 보자고 원님은 부하들을 시켜 요설 항아리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원님은 요설 항아리를 어루 만졌습니다. 이게 웬 복덩이야 우선 뭘 넣으면 좋을까 원님은 잠깐 대청마루에 요설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그때 밖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원님의 아버지가 요설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지?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를 만져보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크라고는 항아리 속이 궁금해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이쿠 머리를 깊숙이 넣은 원님의 아버지는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나 좀 꺼내다오 원님의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원님이 놀라서 허둥지둥 뛰어나왔지요. 아니 아버지 원님은 낑낑거리며 아버지를 끌어냈습니다. 어서 꺼내라니까 뭐하냐? 항아리 속에는 또 다른 원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원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빨리 꺼내주지 않고 뭐하냐? 항아리 속에 있는 아버지가 벌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꺼내면 항아리 속에 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원님의 아버지는 열 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항아리 속에는 아버지가 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열 명이 넘는 원님의 아버지가 서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며 집안이 떠나갈 듯 떠들썩하게 싸웠습니다. 욕심쟁이 원님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온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한 푼 두 푼 옛날 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정승이 하인을 불러서 귀 떨어진 동전 한 입을 주면서 이 옆전을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떨어진 귀퉁이를 땜질하여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인은 동전을 받아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귀떨어진 옆전을 때워서 제대로 동전구시를 하게 하려면 공임이 서푼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한 푼이고 공임이 서푼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정승이 말하였습니다. 하기는 내 말이 맞다. 맞고 말고 한 푼 성한 돈을 만들자고 공임이 서푼든다면 결국 두 푼이 밑지는 것이니 당연하지. 그런데 생각해보아라. 서푼을 주고서라도 이 돈을 떼워서 재구실을 하게 한다면 작게는 내 돈 한 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돈이 한 푼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귀퉁이가 떨어졌다고 버린다면 결국 나라 돈 한 푼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는 한 푼 손해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서푼을 대장간에 주는 것은 성한 돈이니까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므로 내 손은 떠났지만 나라 안에서는 죽나는 돈이 아니다. 그러니 이 돈을 수리하면 나로서는 셋에서 하나 빼서 둘이 남으니 결국 두 푼 손해가 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한 푼 이득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 같은 정승은 돈이 좀 있으니까 대장장이에게 일거리도 줄 겸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세상에 돈을 풀어놓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가서 돈을 떼워 오너라. 이렇게 말하자. 하인은 감탄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푼을 주더라도 기어이 한 푼을 떼워 오겠습니다.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동네 부자집에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잘못하여서 돈 한 잎을 냇물에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걷어올리고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웬일이냐고 물었어요. 여기에 돈이 떨어졌는데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하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셋이나 물에 들어가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동전 한 잎을 찾았어요. 부자는 기뻐하며 애를 쓴 세 사람에게 동전 한 잎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겨우 동전 한 잎을 찾자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세 사람에게 준 돈이 세 잎이니 결국 한 잎 건지고 세 잎 나가는 것이니까 당신은 두 잎이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작 돈 한 잎을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자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댁들의 말이 맞습니다만 내가 댁들에게 준 돈은 언제나 살아있는 돈이고 이 겨울에 빠진 한 잎은 찾지 아니하면 죽은 돈입니다. 죽은 돈을 살려서 규모 있게 쓰는 것이 나라 재산을 늘리는 방법 이지요. 나 하나 손해 안 보려고 나라 전체에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감탄하여서 그렇다면 수고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자는 다시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미 물에 들어설 때 당신들 수고비로 주려던 것이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좋지 않겠소. 세 사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전 한 잎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자 속을 본 사람들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순진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얼굴이 똑같이 생긴 농부는 무척이나 효성이 깊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쌍둥이 같이 생겼을까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농부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너무 그리워 하다보니 아버지가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장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살까 궁리하며 이각에 저각에 기웃거리던 농부는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농부는 가게 기둥에 걸린 물건 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몇 번을 보아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틀림 없었습니다. 농부는 아버지에게 절을 한 뒤 얼른 그 물건을 사서 상자 안에 넣어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농부는 집으로 걸어오면서 계속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동안 동네에서 있었던 일 집안에서 벌어진 일 등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농부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집에 온 농부는 상자를 옆방에 잘 모셔두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옆방으로 가서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 물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고 그냥 상자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농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들려주고 자기 전에 꼭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상자를 열고 들여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농부가 밤마다 옆방에 건너가 소곤거리다가 그 방에서 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농부가 들 일을 나간 사이 몰래 옆방에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수상해 밤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 농부의 아내는 방안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못 보던 상자 하나가 눈에 띌뿐 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뭐지? 처음 보는 것인데? 농부의 아내는 아랫목에 놓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농부의 아내는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 있었어요. 나 몰래 이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농부의 아내는 화가 치밀어 상자 속의 여자에게 주먹질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자 상자 속의 여자도 농부의 아내와 똑같이 말하며 주먹질을 냈어요. 이것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 농부의 아내는 재빨리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애들 아버지가 매일 밤 옆방에서 자고 누구랑 말을 하는 게 하도 수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젊은 여자를 하나 데려다 놓았지 뭐예요? 농부의 아내는 분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정말이냐? 시어머니는 얼른 옆방으로 가서 상자를 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또래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야 이를 어쩌냐 네 남편이 젊은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엄마도 같이 데리고 온 모양이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두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어쩌면 좋으냐 내가 이 녀석을 혼내줄 테니 어디 두고 보아라.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농부를 기다렸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때마침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큰소리로 우는 아내를 보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소? 네 이놈 왠 여자를 둘이나 집안에 끌어들이고도 모른 척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농부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물었어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단 말이냐? 저기 저 방 상자 안에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엄마를 어떻게 할 셈이냐? 시어머니가 벌어 화를 냈습니다. 여자들이라니요?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런 나쁜 놈 같은 일하고 나랑 네 아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시치미를 떼다니 나한테 오늘 혼 좀 나야겠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농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정을 묻자 농부의 아내가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무슨 일인지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 속을 들여다본 이웃사람은 집이 떠나갈 듯 크게 웃었어요. 저 사람은 이럴 때 웃음이 나오나 거기 있는 두 여자 봤지?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웃사람은 웃음이 멋지 않는지 한동안 몸을 젖히며 웃어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 있는 것은 거울입니다. 무엇이든 그대로 비추는 물건이지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이들 엄마는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비친 것이지요. 할머니가 거울을 보셨을 때는 할머니 모습이 보인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제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웃사람의 설명을 들은 농부와 아내 시어머니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한 번은 죽는 사람 옛날에 선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뱃사공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어요. 여보게 배를 참 잘 부리내그려 그래 몇 살 때부터 배를 부렸는가? 그러자 소년이 열 다섯 살 때부터 입니다. 배 젓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익혔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어디가고 아이가 배를 저을까 궁금하였습니다. 오라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면 대단하겠구먼 그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는고 예 배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배 배가 부서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배운 기술이라고는 이 나루터 배 적기뿐이기에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그만 선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집에 어머니하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할아버지를 봉양하기에 무척 힘이 들겠네. 그러자 소년이 말하였습니다. 뭐 봉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할아버지도 배 타고 바다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한숨을 쉬자 선비는 무척 애처로웠습니다. 참으로 안 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물에 빠져 명대로 살지 못하였다니 얼마나 딱한가요? 그래서 동정심이 가득 참 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이 물이 원수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 삼켜버렸으니 말일세 그런 물 위에서 또 자네가 일을 한다니 걱정이 되는구먼 그래 자칫하면 삼대가 물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그러는가 이렇게 말하자 사공소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의 아버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 돌아가셨네 돌아가도 자네 아버지와 달리 안방 아랫목에서 이불 깔고 돌아가셨지 그럼 할아버지는 계십니까?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야 연세가 얼마신데 아직 살아계시겠는가 돌아가셨지 돌아가실 때 물론 아랫목에서 돌아가셨네 그럼 선비님도 아랫목에서 못 주무시겠네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사람 죽은 아랫목에서 어찌 주무십니까? 그러자 선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디서 어떻게 죽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개는 할머니를 보면 언제나 반갑게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돼지도 맛있는 음식을 주는 할머니를 따랐어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귀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집도 잘 지키고 재롱도 잘 보리니 참 기특하구나 할머니는 돼지에게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참 착하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거라 하지만 쿨쿨 낮잠을 자던 돼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개는 쫄랑쫄랑 할머니의 뒤를 따랐고 할머니는 개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어요 그때 잠에서 깬 돼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개만 귀여워 하신다니까 조금 뒤 화가 난 돼지가 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너만 예뻐하시니 개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것도 모르니 난 밤에도 집을 지키는데 넌 맨날 먹고 잠만 자잖아 돼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할머니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돼지는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돼지는 밤새도록 목이 쉬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지 돼지가 울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당에 나온 할머니는 돼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돼지는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꿀꿀거렸지요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돼지가 어디 아픈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돼지 엉덩이에 침을 놓았어요 돼지는 몹시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너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할머니는 돼지를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돼지는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돼지가 계속 꿀꿀거리며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가 좋아요 걔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돼지가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거든 밤낮 없이 꿀꿀거리지 말고 잘 지내거라 할머니가 새 주인에게 돼지를 넘겼습니다 돼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자꾸만 울었어요 할머니는 돼지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고는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봐요 돼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답니다 고집센 부부 옛날 어느 고울에 고집센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고 하니 황소고집은 애들 장난이고 고래 심줄보다 절대 꺾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요 서로 똥고집 때문에 못 살겠다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할아버지의 할머니에게 꿀떡을 한 접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이좋게 한 개씩 집어먹으며 나눠 먹으면 될 것을 그 한 접시를 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이 떡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게 어떻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할아범이 또 무슨 수작이야 하지만 내기라면 자신 있었던 할머니는 꿀떡을 모두 먹고 싶은 욕심에 내기를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 떡을 모두 먹는 거야 어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질 급한 할아버지보다 자신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겠다 싶었던 할머니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합시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서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물 좀 떠다 죽으려 당신은 소피도 한 말 없소 그렇게 서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말을 걸어보았지만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 두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안해서 나가보고 싶었지만 엉덩이를 뗄 수가 없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밖에 온 것은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인기척이 없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이 안방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본 도둑은 깜짝 놀랐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나 앉은 뱅이인가 생각하던 도둑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도둑은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일어나서 도둑을 잡으라고 말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한 도둑은 집 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보따리에 넣고는 쌩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도둑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었답니다 도둑은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쳤는지 앉아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졸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깨었어요 그런데 접시에 있어야 할 꿀떡이 없는 것입니다 이놈의 할망구 떡을 먹은 거야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떡을 왜 먹었어 잠이 들어있던 할머니는 깨어나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떡이 없네 이 떡을 누가 먹은 거야 사실 그 떡은 쥐가 와서 모두 먹은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떡도 먹지 못하고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는 도둑을 막고 말았답니다 아이로 생각한 인삼 옛날 황해도 개성 땅에 가난하게 살던 약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장수라지만 약장수 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약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뿌리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풀뿌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약장수였습니다 약사시오 이 약을 잡수시면 항우장사도 이길 수 있고 삼천갑자 동박사기보다도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약사시오 약 약장수는 이렇게 외치고 이상한 풀뿌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으며 또 그 풀뿌리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속는 셈치고 그것을 사서 다려 먹었더니 참으로 놀랄만한 효엄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는 힘이 용소사 무거운 큰 바위를 거뜬히 축혀들 수 있는가 하면 겨울에도 감기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이상한 풀뿌리가 참으로 신기한 영약이란 것이 널리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선전이 되자 이 사람의 풀뿌리는 불티가 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풀뿌리를 사다가 다려 먹은 사람은 어김없이 약 효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약이 잘 팔려서 얼마 안 가서 그 고울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원래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좀 신기하거나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기어코 그것을 알아내여서 되어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므로 이웃에 사는 그 풀뿌리 장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듯 벼락부자가 되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걸 어쩌면 저렇게 벼락부자가 되지 무슨 비결이라도 있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젊은이는 그 뒤로 풀뿌리 장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웃 벼락부자가 가을이면 집을 나갔다가 봄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에 집을 떠나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이었어요 그 해에도 벼락부자는 객지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런데 저것 봐라 보자기에다 무슨 상자를 싸가지고 온 듯한데 도대체 저게 뭘까 옳아 저것으로 아마 그동안 장사를 하고 온 모양이구나 두고 보라고 저게 뭔가를 내 기억하고 알아내고 야 말 테니까 젊은이는 마침내 그날 밤에 벼락부자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부자의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창 너머로 늦게 뜬 달빛이 그 들창을 비추어 방안이 환하였습니다 젊은이가 방안을 살펴보니 방 윗목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낮에 짓고 돌아온 바로 그 상자인 것을 대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조용히 그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젊은이는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창에서 들어오는 달빛으로 보니 그 상자 속에는 빨가벗은 조그만 아이들이 가득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간이 콩알만해진 젊은이는 그 상자의 뚜껑을 닫는 것 조차 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젊은이의 가슴은 여전히 콩닥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그 이튿날 시치미를 떼고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풀 한 포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풀을 물이 든 병에다 꽂아두었습니다 이리하여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날이 갈수록 그것은 차츰 차츰 꼬마 어린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인걸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젊은이는 그 까닭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사토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실을 낱낱이 사토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사토는 당장 나조를 보내어 그 벼락부자를 잡아오게 했어요 그라고는 간이 선해랄 정도로 추다를 했습니다 바른대로 고하렸다 그와 같은 신기한 풀을 어디서 얻었느냐 예 사또 마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에 벌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꼬마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차차 꼬마 아이로 변하니 소인이 꼬마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니 의뢰 벌이야 받아야 하지만 그 풀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일러줄 수 없을까 사토 사토마님 아니 아니 됩니다 그것만은 여쭐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인에게 벌만 내리시게 빕니다 이 소리를 듣자 사토는 더욱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말이 많았고 어서 그 재배법을 말하라 하지 않은가 그것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사토마님 그건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인이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인처럼 돈을 벌 욕심으로 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얼마나 귀여운 꼬마아이들을 죽이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토는 법에 의하여 그 벼락부제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벼락부자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게 했어요 그 집안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으나 여태 보지 못한 이상한 풀란 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풀을 보자 사토는 이상하게 여겨 그것을 전해 보고 해온 그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정성들여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는 사토의 분부대로 이것을 밭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이 5년이 되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인삼이었습니다 한편 이 풀을 인삼이라 부르게 된 것은 벼락보자 젊은이 사토 세 사람의 손으로 비로소 재배하게 되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삼자를 셋으로 해석하여 이는 사람이니까 사람 셋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답니다 삼 년 사는 고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삼 년 사는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누구든지 삼 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갈 때면 늘 조심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소를 발라 장에 갔다 오던 할아버지가 삼 년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행여라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벌렁 낮아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쿠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삼 년 밖에 살 수 없게 되었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눈이 부어오를 때까지 울고 또 울던 할아버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풀이 죽어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가 글쎄 삼년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어 유 이제 나는 삼년밖에 살지 못하니 일을 어쩌면 좋소 그러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속을 끓이다가 정말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유명한 의원을 불러오고 신기한 약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무엇을 한다 해도 난 삼년밖에 못 살아 머릿속에 삼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득 찬 할아버지는 맛난 음식도 귀한 돈도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옆집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딜 가자는 거야 다 귀찮다 하지만 소년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며 따라오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간 곳은 3년 사는 고개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를 또 건너요 뭐라고 내가 여기를 건너다 넘어져서 일이 되었는데 여기는 또 왜 넘어가자는 게냐 하지만 소년은 아무 말 없이 빙글에 웃으며 할아버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 소년이 잡아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년이 3년 사는 고개 앞에서 할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소년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 녀석 뭐 하는 게냐 왜 나를 밀어 할아버지 지금 3년 사는 고개에서 또 넘어지셨지요 한 번 더 넘어지셨으니까 앞으로 3년을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소년의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당장 가서 또 넘어져야겠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3년 고개에 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답니다 이제 나는 오래 살 거야 앞으로 100년도 넘게 살겠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심심할 때마다 3년 고개에 가서 계속 넘어졌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힘이 세져서 백년 천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성냥파리 소녀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추운 저녁 한 소녀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세찬 세찬 눈발을 피하려는 듯 집들을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서 말입니다 모자도 쓰지 않은 머리엔 낡은 수건을 질끈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큼지막한 나막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녀가 신은 것은 신었다기보다는 걸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커다란 나막신이었어요 이 나막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던 것으로 오늘 아침 신발장 안에 곱게 넣어두었던 것을 찾아 먼지를 닦은 후에 신고 나온 것입니다 소녀가 힘겹게 나막신을 끌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밑에서는 덜그럭덜그럭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소녀의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소녀의 어머니가 죽고 바로 작년 이맘때 소녀의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이유로 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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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동네 술집에 가서 외상술을 마시고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냥이라도 팔아봐야겠어 오늘 아침 소녀는 하얗게 김이 날 만큼 추운 방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가게 아저씨에게 사정을 해서 성냥을 몇 통 외상으로 얻어 씩씩하게 길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씩씩했던 것은 불과 몇 시간뿐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더욱 거세어지고 눈발이 날리자 소녀는 소리칠 기운도 더 걸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쪽 길로 한번 가보자 소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건너 부자 동네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다리를 질질 끌며 막 길을 건너려는 찰나 따가닥 따가닥 하는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마차가 쏜살같이 소녀의 곁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 바람에 소녀는 땅에 뒹굴고 신발 한쪽은 저만치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학신 한쪽을 먼지 털어 신고 다른쪽 남학신을 찾아 떨어진 곳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남학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틈에 빠져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늘수 없이 소녀는 한쪽 발에만 남학신을 신고 절뚝거리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어느 틈에인가 근처에서 놀고 있던 동네 아이들이 소녀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룸발이 인가봐 처음 보는 애인데 놀려주자 너 누군데 우리 동네에 왔니 소녀는 모르는 척 하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남학신이 훌렁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병아리를 채가는 솔개처럼 냉큼 남학신을 낚아챘습니다 돌려줘 소녀는 신을 쥔 아이에게 매달리며 외쳤어요 뺏어봐 뺏어보라니까 아이는 남학신을 다른 아이에게 훌쩍 던져주며 약을 올렸습니다 소녀의 남학신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다녔어요 소녀는 남학신을 다시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은 남학신을 쥔 채 골목 끝으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녀는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소녀의 발도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성냥도 하나 못 팔고 신발까지 잃어버렸으니 어쩌지 소녀는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소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잘 차려입은 신사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얼른 양손에 성냥을 들고 내밀었어요 하지만 신사는 갈 길이 바쁜 듯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몸이 꽁꽁 얼어붙고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성냥 사세요 활활 잘 타는 성냥 이에요 소녀 또래 사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소녀는 다시 힘을 내어 외쳤습니다 성냥 사세요 엄마 거지 인가 봐 사내 아이가 멈춰서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더러운 거 울물라 사내 아이의 어머니는 못 볼 것이라도 본 듯이 아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지로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사내 아이와 아주머니가 사라지자 소녀는 자신의 남루한 옷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소녀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노인을 보자 다시 기운을 내어 외쳤어요 할아버지 성냥 성냥 사주세요 아침부터 하나도 못 팔았어요 노인은 소녀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소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희망이 솟았습니다 내가 성냥 파는 게냐 네 나이는 몇 살이니 열 살이에요 이런 어린애에게 성냥을 발개시키다니 그런 막돼 먹은 부모가 있나 에이 나쁜 사람들 노인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노여움으로 수염을 보들보들 떨며 지팡이로 땅을 탕탕 때렸어요 하지만 환한 눈길로 소녀의 얼굴을 노려볼 뿐 그대로 소녀의 눈앞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애꿎은 우리 부모님만 욕을 먹었어 소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소녀의 눈앞을 지나간 사람은 그 노인이 마지막 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인적도 끊겼고 눈발만이 거리를 쏟아냈습니다 소녀는 엄발을 끌며 길모퉁이를 막 돌았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불을 환하게 밝힌 커다란 창문이 나타나더니 그 틈으로 티없이 밝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창문에 얼굴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소녀의 눈에는 먼저 방안 한 구석에서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 보였습니다 그 주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소녀 또래의 한 아이가 노래를 불러보이자 어른들은 즐겁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소녀는 테이블에 놓인 만난 음식과 장작부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소녀는 지쳐서 그 집 담장 아래에 웅크리고 앉더니 잠이 쏟아지는지 꾸벅 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쥐고 있던 성냥을 앞치마에 쏟아놓고 언 두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섯달 금음이었어 소녀는 그때서야 오늘이 일련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파티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지요 하지만 소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집도 춥기는 마찬가지인데다 조금이라도 성냥을 팔아야 빵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벽난로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여전히 졸린 듯 아픔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성냥을 켜보자 그러면 좀 따뜻해질 거야 소녀는 조심스레 성냥을 하나 집어 불을 켰습니다 성냥불은 금세 빨간 불꽃을 일으키며 타올랐습니다 소녀가 한 손을 가까이 대자 난로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소녀는 엄바를 녹여보려고 얼른 불꽃을 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냥불은 피식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어요 소녀의 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는 아까보다도 한층 더 어두워진 듯 했습니다 어쩌나 성냥은 팔아야 하는 건데 하지만 몇 개만 더 켜면 몸이 녹을지도 몰라 소녀는 성냥 하나를 또 켰습니다 사방이 다시 환해지자 소녀의 얼굴도 밝아졌어요 불빛은 소녀가 기대어 앉은 담장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들여다본 따뜻한 집안으로 소녀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소녀는 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에 앉아 앉아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소녀는 무엇을 먼저 먹을까 생각하며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통째로 노르스막에 구워낸 거위요리가 가장 맛있어 보였어요 맛있겠다 소녀는 포크를 집어 거위의 등을 푹 찍었습니다 그러자 거위가 등에 포크를 꽂은 채로 뒤뚱뒤뚱 소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휙 불어 성냥불이 또 꺼졌습니다 소녀의 눈앞엔 덩그런 담장만 남았습니다 바람도 더욱 세차게 불어왔어요 소녀는 성냥 하나를 또 켰습니다 이번에는 오색 등불이 화려하게 켜진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있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소녀가 어떤 집을 지나가면서 본 트리처럼 크고 멋진 것이었습니다 나무에는 금줄 은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색색깔의 등불이 박자를 맞추듯 일제히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소녀는 등 하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등불은 하늘로 솟구치더니 별이 되어 하늘에 박혔습니다 소녀가 손을 뻗을 때마다 등불은 하늘하늘 하늘로 올라가 화난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들 중에서 하나가 긴 꼬리로 하늘을 가르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별똥별이다 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구나 소녀는 언젠가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죽은 영혼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유난히 소녀를 귀여워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성냥이 아까우니 이제 그만 켜야겠어 성냥불이 꺼지자 소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워 하며 마지막으로 성냥을 하나 집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환한 불빛 속에 할머니가 앉아계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행복한 듯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소녀는 큰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소녀는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계속 웃고만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까 거위구이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성냥불이 꺼지니까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는 사라지지 않을 거지요 소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냥은 핏이 꺼졌고 할머니도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부랴부랴 성냥을 켰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자 소녀는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소녀는 그 불이 꺼지기 전에 다른 성냥을 하나 켰습니다 불 하나가 사그라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붉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소녀는 조그만 손으로 바람을 가리면서 연달아 성냥을 그었어요 그때마다 불은 환하게 피어올랐고 할머니는 점점 소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켜고 또 켰습니다 급기야 소녀는 할머니를 붙잡아 두기 위에서 성냥한 통을 몽땅 털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주위가 대낮처럼 환해졌고 할머니는 바로 소녀의 코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할머니도 한박 웃음을 지우며 소녀를 푹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소녀는 이제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할머니의 품은 따뜻한 물속처럼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따뜻할까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로 눈 덮인 거리의 모습이 아스라이 멀어져 어디선가 새해 첫날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담장 아래에서 얼어 죽어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곁에는 까맣게 탄 성냥 한 통과 타다 남은 성냥개비들 그리고 손대지 하는 성냥 몇 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피우려 했나봐 정말 안됐어 모두들 축복받는 새해 전날에 죽다니 지난 밤 추위가 지독하긴 했었지 사람들은 소녀를 애워싸고 제각각 한마디씩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은 행복한 미소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소녀가 어젯밤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린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물론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 진 여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배가 잔뜩 고픈 여우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그것만을 골똘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도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먹이가 제 발로 찾아들었네 여우는 이런 생각이 들자 벌써부터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 저보다 작은 개구리라지만 아무 까닭 없이 함부로 잡아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개구리에게 싸움이라도 걸어서 잡아먹을 핑계를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구리 쪽에서 먼저 인사를 걸어왔어요 여우 아저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꼬마들도 다들 별일 없고요 나불나불 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양을 떨며 눈웃음까지 쳤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여우도 화를 내어 공연이 싸움을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구리군 오랜만이로구나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는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싸움은 걸 수 없으니 차라리 무슨 내기라도 할까 가만히 있자 그게 좋겠구나 만약 개구리가 지면 그것을 핑계로 잡아먹을 수도 있지 그게 좋겠다 내 머리 하나는 비상하게 잘 돈단 말이야 개구리군 어때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뭔가 유익하고 재미난 일을 하지 않겠어 이 기나긴 봄날을 따분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지의 결음이라도 하지 않겠어 아저씨 지의 결음이요 좋아요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지의 결음은 저하고는 안 될걸요 뭐라고 나도 자신 있단 말이야 결음은 해봐야 알지 하지도 않고 흰소리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부터 물어볼까 그래도 좋겠니 좋아요 좋고 말고요 어서 물어보셔요 마침내 지의 결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개구리군 자네 그 등에 울퉁불퉁 보기 흉한 언덕이 많은데 어째서 그런 언덕이 생겼는지 그 까닭을 설명해 줄 수 없겠어 예 이 울퉁불퉁한 언덕 말인가요 이것은 꽤 옛날 이야기로 되돌아가지만 부득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옛날 중국엔 요임금이라고 계셨죠 순임금 바로 앞이 요임금이지 그래 그 요임금과 너의 그 등 위에 작은 언덕과는 무슨 관계가 있니 그 요임금 때 중국엔 큰 홍수가 졌지요 그렇지 9년 동안이나 홍수가 졌다고 했지 그래서 나라에선 우울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홍수를 다스리게 했지 개구리가 손벽을 짝짝 쳤습니다 여우가 잘 알고 있다는데 탐복 했기 때문입니다 여우 아저씨 어쩌면 여우 아저씨는 그렇게도 잘 알아요 별건 아니지만 옛날에 조금 공부를 했지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 홍수를 우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때 우라는 사람은 깊은 도랑을 파서 홍수진 그 물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어요 그때 공사란 대단한 공사였어요 저도 그때 공사를 맡았는데 혼이 났습니다 큰 돌을 등에 지고 날라 등이 휘고 등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말하자면 제 등에 있는 이혹은 보기 싫기는 커녕 제게는 큰 영광의 상처이기도 하답니다 그랬구나 여우는 개구리를 맥도 못 추게 골려주려고 했는데 되레 개구리의 말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이번만은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둘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한가지 더 묻겠는데 자네의 눈은 어째서 그렇게도 눌었지 저의 이 눈빛 말이죠 이건 우리 삼촌 때문이라고 해야겠군요 삼촌 아니 개구리군 자네의 삼촌이 어쨌는데 우리 삼촌 께서도 옛날 중국에서 벼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옥 노라는 중국수를 삼촌 께서 가져오셨어요 그걸 제가 조금 먹어보니까 어떻게나 맛이 좋은지 그만 너무 마셔서 그술 빛깔처럼 제 눈빛도 노래졌지요 여우 아저씨는 중국 역사를 잘 아시는데 그 감옥노라는 술을 마셔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마셔보지는 못했어 전 아저씨가 척척박사이기에 그런 것쯤은 마셔보았을 줄 알았지요 앞으로는 척척박사라는 소리는 빼야겠군요 이제 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아저씨는 보시다시피 온몸에 이렇게 훌륭한 모피를 뒤집어쓰고 계시잖아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웬만큼 맞아도 상처가 안 나고 추운 겨울철엔 자연의 두꺼운 외투를 입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전 아저씨가 부럽단 말이에요 음 자네 말대로야 이 모피는 정말 내 자랑이지 여우는 개구리의 칭찬을 듣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모피는 아저씨에겐 고마운 은인과 같은 것이군요 물론이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내 모피를 내려다볼 때마다 한 번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 아저씨는 착하신 분이라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시군요 이 소리를 듣자 여우는 코가 벌름벌름할 정도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봐 개구리군 자네도 결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게 그런 점은 이 여우 아저씨의 본을 좀 받으란 말이야 아저씨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 모피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라면 모피의 털이 몇 개쯤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몇 개예요 뭐 이 털 가만있자 이게 몇 개인지 모르세요 아니야 몇 개란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만 잊어먹었구나 그러자 개구리가 여우를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렇게도 크게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모피의 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다니요 면목이 없구나 사실이지 그것만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여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었으나 이번엔 얼굴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옛날부터 영웅오걸들은 자기의 혀를 목구멍 안쪽까지 마음대로 오그라붙인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참으로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여우는 조금 전에 당한 창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 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우리 아버지는 그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많은 칭찬을 받았단다 나도 조금은 오그라붙일 수 있단다 과연 영웅의 아드님은 다르시군요 그러나 아저씨 길고 짧은 것은 대어봐야 하잖아요 저도 조금쯤은 혀를 오그라붙일 수가 있어요 어디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좋지 그럼 내가 한번 오그라붙여보지 이렇게 말하고 여우는 두 눈을 부라리며 열심히 자기 혀를 안으로 오그라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광경을 보자 개구리가 개골 개골 웃어댔습니다 아저씨도 겨우 그것밖에 안 돼요 보셔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오그라붙여볼게요 그러고는 자기 입을 크게 떡 벌려보였습니다 이 꼴을 보자 여우는 개구리가 못 믿어왔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개구리의 혀는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목구멍 안쪽까지 오그라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큰 소리만 치던 여우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혀를 내어 빼문 채 어디론지 도망쳐 달아났답니다 송아 사람의 겉만 본 사람 옛날 어느 고울에 새사또가 부임에 왔습니다 새사또는 이 고울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또는 무엇보다 먼저 이 고울의 민심을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고울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사또는 입고 있던 관복을 벗고 보통 사람과 같은 소소한 옷을 입었습니다 소소한 옷 차림으로 사또가 아닌 여느 여느 사람과 같아야만 백성들과 부담없이 사귈 수 있고 또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리하여 사또는 어느 마을의 부자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자는 찾아온 사람이 사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이 고울로 부임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찾아온 사람의 옷차림이 수수하여 길손이거나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얻어먹는 과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염치 무릎 쓰고 아 알았어 노자도 없이 길을 나선 모양이군요 원 노자나 가지고 다니지 안 됐소 허우되는 멀쩡한 양반이 주막에 늘 노자도 없는 모양이군 개 앉아서 욕이나 하고 한술 뜨고 가시오 이 말을 하고 부자는 한 번 더 사또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부자의 조롱하는 말을 듣자 뱃속에서 뱃속에서 부글부글 부하가 끓어올랐어요 마음만 마음만 같아서는 나는 과객이 아니라 이 고울의 신관 사또요 하고 실토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는지라 그런 모욕증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이윽고 이집하인이 점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상을 받아보고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상 위에는 새까만 공보리밥 덩어리와 뚝배기에 담은 된장 한 그릇 그리고 숟가락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취급을 한 초라한 밥상 이었어요 사또는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이내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부자의 쌀쌀한 인정에 대해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났어요 사또는 다시 그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사또가 입는 관복을 입고 찾아갔어요 그래도 부자는 며칠 전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또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또가 그 부자집을 찾아가자 부자는 기뻐서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사또는 의리의리한 사랑으로 안내되었으며 호랑이 가죽으로 된 보료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을 때와는 하늘과 땅처럼 비교가 안되었어요 이윽고 큰 교자쌍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종들이 음식을 연방 더 날라와서 상을 더욱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어요 갈비 병아리 백숙 온갖 빛깔의 떡 식혜 과일 거기다가 가지가지의 바다생선 여러가지 지지미와 전 그리고 나물들이 교자쌍이 비좁게 차려졌습니다 상이 들어오자 부자는 은잔을 들고 사또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잔 받으십시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 고울의 사또로 오신 것을 또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또는 부자에게서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며칠 전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찾아온 사람도 나요 오늘 사또 옷을 차려입고 찾아온 사람도 나 그렇다면 며칠 전과 다른 것은 내 옷차림뿐이 아닌가 이 부자의 사람 대하는 법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내 이 사람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구나 사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자가 주는 은잔을 받아 그 술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다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주를 집어 또한 자기 옷소매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사또에게 물었어요 사또 무슨 일이옵니까 왜 술을 옷에다 붓고 안주들을 소매 속에다 집어넣으시는지요 이 말을 듣자 사또는 부자를 타이를 좋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요 네? 내가 먹지 않고 옷에다 붓고 옷소매 속에 넣는 데는 까닭이 있답니다 어디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소인에게 그 까닭을 좀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요? 부자는 몸이다라 대답을 체근했습니다 그러지요 이것은 당신의 뜻대로 했을 뿐이오 소인의 뜻대로 라니요?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소인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잔을 권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사또의 관복을 보고 잔을 권하고 대접 한단 말이오 아니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나요? 나으리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소인이 받들어 매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으리거늘 어찌 그 옷이라 하옵니까? 보자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토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자 이제 사실대로 며칠 전에 일을 털어놓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당신을 찾아온 과객이나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지요 예? 과객이 아니라 그 옷차림이 꼭 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밥 한 술을 주었지요 분명히 밥 한 술 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지들에게야 꽁부리 밥에 된장이 제격 아니옵니까? 요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소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시파렇게 잡아 떼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 고울의 부위만 바로 며칠 뒤였소 이 고울 민심이 어떤가 하고 일부러 사또 관복을 벗고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는 맨 먼저 이 집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때 당신은 내 옷차림을 보더니 깔 보고 부대접을 했소 이 말을 듣자 부자는 고개를 들고 한참 동안이나 사또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며칠 전에 거지꼴로 찾아왔던 그 얼굴과 지금의 사또 얼굴을 비교하여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더니 부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흘이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을 굽어살피시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소 며칠 전에는 그렇게도 부대접 하던 분이 오늘은 이렇게도 용숭하게 대접하는 걸 보니 이 모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사람 차별을 하는 것이 분명하오 내가 지금 옷에 술을 붓고 옷소매 속에다 음식을 넣은 것도 당신이 당신이 나를 나를 위한다기보다 내 옷을 위하기에 나도 그렇게 해본 것이오 아무리 의복이 날개라지만 그 의복보다도 그 의복 밑에 뛰고 있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요 앞으로는 절대로 겉에 걸친 의복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기를 바라오 내 말을 알아듣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명하신 우리 사또님 분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 부자는 그 뒤 정말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을 보되 그 겉만 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인심도 후한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와 벼룩 먼 옛날 어느 곳에 빈대가 살았습니다 이 빈대의 집에서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빈대 아버지의 환갑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빈대는 자기와 가장 친한 벼룩과 이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어 잔칫날 꼭 놀라오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친한 친구끼리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초청을 받은 벼룩과 이도 심심하고 따분하던 때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둘은 잔칫날 함께 가기로 했어요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 대접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벼룩과 이는 함께 집을 나섰어요 처음 얼마 동안 벼룩과 이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답게 걸어갔습니다 빈대가 어떤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할까 어떤 술을 낼까 하며 그날 나올 잔칫상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따분해졌습니다 원래 성미가 급하고 걸음이 빠른지라 언제까지나 느림보인 이와 같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벼룩은 톡톡 튀어서 이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러나 뒤따라오는 이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벼룩아 어쩌면 넌 그렇게도 인정머리가 없고 인내심이 없니 한강물이 넘느냐 아니면 난리가 터졌느냐 그렇게 바쁘게 서두를 것 없잖니 나하고 천천히 가자꾸나 네가 먼저 간다고 잔칫상 먼저 올리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을 듣자 벼룩은 어쩌면 이의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이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뛰어도 멀리 가는 벼룩이 이의 걸음걸이를 보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걷는지 그 자리에 섰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저 꼬물꼬물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이와 아무래도 난 먼저 가야겠다 느린보인 너하고는 도저히 못 가겠어 내 한 걸음이 너의 수백 걸음보다 크니 어쩔 수 없지 않아 내 먼저 내 먼저 가서 기다리마 넌 천천히 와 먼저 가도 절대로 혼자 먹지 않고 너 올 때까지 기다릴게 이러더니 벼룩은 또 톡톡 튀어서 먼저 떠났습니다 이는 변덕쟁이인 벼룩이 밉고 괘심했어요 금시같이 간댔다가 금시 먼저 가버리는 벼룩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청해준 빈대도 벼룩보다는 걸음이 느림으로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결코 잔치를 시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벼룩은 톡톡 튀어서 마침내 빈대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벼룩이 바라보니 상 위에는 떡이며 고기며 술들이 가득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벼룩은 군침이 돌았지만 우선 빈대의 아버지에게 절부터 했습니다 그러고는 빈대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했어요 빈대야 너의 아버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벼룩아 고맙다 먼 길을 와주어서 고마워 한데 이는 오지 않느냐 같이 나섰는데 워낙 걸음이 느려서 아직도 멀었어 빈대야 거기 술 한잔 따라다오 단숨에 뛰어왔더니 목이 타는구나 그러마 천천히 이와 같이 오지 이 더운 날씨에 스물할딸 거리며 뛰어오니까 그렇지 여기 있다 이 술잔 바꿔라 빈대는 술을 따라 벼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벼룩은 벌컥벌컥 술 한 대접을 마셔버렸어요 이제 좀 살겠구나 술맛 참 좋다 빈대야 이왕이면 한잔 더 마실 수 없겠니 이리하여 벼룩은 다시 한잔 더 마셨습니다 벼룩은 거나하게 술이 취해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빈대는 눈이 빠지게 이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느린 걸음이라 이에 도착은 늦을 것이 뻔했지만 빈대는 몸이 달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빈대는 마침내 이가 어디만큼 오는가를 보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러고 보니 음식상 앞에는 벼룩만 남아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음식을 바라보니 자꾸 군침이 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몇 잔 마시고 보니 체면이고 염치고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우선 먹고 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벼룩은 술을 부어 마시고 또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빈대와 이가 와 보았을 때는 술이 이미 없어지고 벼룩은 술에 취하여 드렁드렁 코를 굴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 밉살스러운 광경을 보자 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먼 길을 고생고생 온 보람이 없었어요 한 방울의 술도 남기지 않고 벼룩이 다 마셔버렸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일어나지 못해 넌 우정도 체면도 없는 지독한 놈이구나 이는 화가 나서 대뜸 벼룩의 잔등을 걷어 찼습니다 그 바람에 눈을 뜨고 부스스 일어나기는 했으나 벼룩은 정신을 가누지 못했어요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비틀거리기만 했습니다 남이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주무시는데 어느 놈이 내 듬을 쳤어 그래 여기에 있다 나다 인정 없고 의리 없는 놈아 이리하여 벼룩과 이는 엎치락 뒤치락 맞붙어서 싸웠습니다 모처럼 환갑잔치가 엉망이 되었어요 둘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주인인 빈대는 둘 사이에 끼어서 싸움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을 위하는 길이고 주인된 체면이기도 했어요 이리하여 셋은 한데 어울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며 한동안 아수라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는 머리가 진이겨지고 빈대는 배가 터지고 벼룩은 그때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 전신이 벌겠습니다 이런 소동이 있은 뒤로 오늘날까지 빈대는 배와 등이 낙작하게 맞붙고 이는 머리가 지디겨져 있는 둥만둥하고 벼룩은 그때 마신 술독이 올라 지금까지도 전신이 익은 대춧빛이라고 합니다 효부가 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며느리를 욕하고 나몰았으며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소문은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에이크 저래서야 어찌 사노 단 하루라도 마음이 변해야지 저 집엔 시어머니가 너무한다고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호강을 봐요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더니 자기가 옛날 며느리 노릇하던 때 고생을 다 잊고서 며느리 부려먹으려니까 된 소리가 나지요 그건 아니어요 젊은 사람이 참아야죠 어른 공경할 줄 알아야지 그런 법은 없다고요 시부모 모시기를 친정부모 모시듯 해야 복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가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온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이를 흉보았어요 그런데도 이 집 며느리는 에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 한 소밥을 먹고 사나 둘 중에 어느 누가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아무래도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죽어야지 암 그게 바로 세상이 치지 며느리는 늘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을 지나 새해가 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이 되었으니 어른들에게 세배도 할 겸 친정으로 가야지 친정으로 가면 한약방을 나시는 작은 아버님께 우리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지어달래야지 세상에 이런 불효 막심한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기로 사약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약독한 며느리는 작은 아버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전 도저히 그 시어머니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호되게 당하고 보니 견딜 수가 있나요 죽기로야 맹세했지만 작은 아버님을 배웠고 은혼이나 한번 드려보고 죽을까 해요 작은 아버님 전 아직 젊지 않아요 그러니 어째요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죠 우리 시어머니가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약 없을까요 이 말을 이 말을 듣자 작은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조카딸의 넋두리를 듣자 당장 따귀를 때리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못된 조카딸 때문에 자기 집안의 채통이 무너지고 남의 욕을 들을 것 같아서 참았지요 그리고 꾀를 써서 조카딸을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사정이 딱하구나 과연 네 시어머니가 좀 지나친 듯하구나 그래요 작은 아버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약 지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시치미를 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된다 네 시어머니를 지금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잘 지내다가 명년 정월에 오너라 그땐 내 틀림없이 독약을 지어서 주마 그동안 내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도록 해라 그래야만 의심을 받지 않는다 명년 정월이면 죽게 될 시어머니라 생각하면 이 1년 동안이야 잘 모시지 못하겠니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예 알겠어요 조카 딸은 마음만 같아서는 금년에 당장 약을 지어주었으면 했지만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딸은 명년 정월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실제부로 돌아갔어요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 시어머니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늘 웃는 얼굴로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또 시어머니의 옷 이불 요들을 깨끗하게 손질해드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 뒤로 영 딴 사람이 된 데에 대해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자꾸 친정에 보내야겠구나 친정 부모의 교육을 받고 와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나 보다 아니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이제 소견이 좀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며느리가 저렇게 잘 받드는데 나도 이제 역정낼 것이 뭐 있겠느냐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된소리도 싹 사라졌지요 된소리는 커녕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어머니와 친달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그 집안을 칭찬하고 우러러 보기까지 했어요 한편 한약방을 낳는 이 며느리의 삼촌은 조카 딸을 보낸 뒤로 매우 궁금했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바뀌어 정월이 되었는데도 조카 딸이 약속대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속으로 틀림없이 그동안의 조카 딸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좋아졌으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딸에게 사람을 보내어 작년 정월에 약속한 약을 지어놓았으니 한번 자기 집으로 와서 가져가라고 전했어요 그러자 조카 딸이 삼촌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버님 안녕하세요 작년 정월에 말씀드린 그 독약 이제는 소용없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차라리 독약 대신 오래 사실 수 있는 보약을 지어주세요 조카 딸의 말을 듣고 삼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작년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일부러 금년 정월에 오면 독약을 준다고 속인 것이다 훌륭한 시어머니를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해라 이리하여 며느리는 그 뒤 소문난 효부가 되었답니다 맹꽁 하고 우는 이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약한 데다가 욕심까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를 몹시 미워했어요 공경하기는 커녕 늘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욕을 했습니다 일은 안하고 저렇게 누워서 늘 앓기만 하면 누가 좋아해 차라리 죽기라도 하면 양식이라도 덜 들지 참으로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봉양은 며느리였습니다 봉양은커녕 자기 시어머니가 얼른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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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병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시중을 드는 일은 그 며느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는 소문은 금방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노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며느리와 남편을 타이르거나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심수를 부리고 못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끼니조차도 거르거나 고양이 반만큼 양을 줄여서 드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나날이 살이 빠지고 기운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른 보기에 꼭 귀신과 같았어요 두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배는 등에 가붙었어요 이를 본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밤마다 자리에 르면 자기 아내를 다 이르고 나몰아 쓰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되레의 역정을 내며 남편에게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오실 수 없는 법이요 저러다가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오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소 다 이것이 우리 집 잘되라고 하는 소리여요 집이 넉넉하면 나도 이런 소리 안 한다구요 여보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된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소 옛날 맹종이란 사람은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죽순을 겨울 눈속에서도 얻었다지 않아요 그리고 왕상이란 사람도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원하는 잉어를 얼음 구멍에서도 얻었구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효성을 다하면 어머니 한 분이야 편안히 모실 수 있지 않겠소 흥 유식한 문자 좋아하네요 당장에 굶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효성이요 그런 효도는 당신이 나라구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못된 성미에 이젠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이런 못된 행시를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자기 어머니를 잘 받들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웃 부잣집으로 가서 돈을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장에 가서 밤 한 마를 사왔어요 아니 당신 이게 밤 아니요 웬밤을 이렇게도 많이 사왔소 이웃 부잣집에서 돈을 구워 사왔소 이걸 어머니께 삶아드려요 당신 돌았군요 이제 며칠 안 가면 돌아가실 분에게 밤은 무슨 놈의 밤이오 그것도 남의 돈까지 구워서 사왔으니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모르는 소리 예로부터 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했소 어머니가 이 밤을 자시면 소화가 안 되어서 배탈이 나고 점점 살이 빠져 돌아가시게 될거요 그래서 사왔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먼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요 밤은 오히려 영양분이 많은 좋은 열매였습니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드리면 어머니가 원기를 되찾아 건강해지리라 믿고 일부러 꾸며낸 말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의 아내는 남편의 그럴듯한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듣고보니 참으로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미온씨 어머니가 이 밤으로 쉽게 돌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쩜 당신은 그렇게도 머리가 좋아요 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여태 모르고 있었네 잘했어요 그까지 빚은 차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갚으면 되지요 아내는 금방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두 손을 꽉 지면서 잘했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남편은 속으로 센 웃음을 웃고 있었어요 두고 봐 어디 우리 어머니가 살이 빠지났지나 두고 보라고 이리하여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에게 까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여느 때와는 달리 가진 아양을 다 떨었어요 얘야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맛있는 밤을 다 삶아주게 어머님 많이 잡수셔요 이 밤 잡수시고 어서 기운을 내셔요 늘 누워만 계시니 저희들이 보기에 딱해서 밤을 사왔어요 이렇게 시채미를 떼고 아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며느리는 속으로 시어머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밤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건강을 늦춰 쉬 죽게 될 텐데 어리석은 어머니는 좋아만 하시네 며느리는 정과는 달리 정성을 들여 매일매일 밤을 삶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살이 빠지고 쇠약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살이 빠지기는 커녕 되레 점점 살이 쪄서 마침내 옛날의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반대로 되자 며느리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한편 더 고약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잘됐지 뭐야 이왕 건강해졌으니 저 어머니를 좀 부려먹어야지 어디 거저 놀릴 수야 없지 빚을 내어서 밤을 샀으니 그 미천이라도 뽑아야겠군 며느리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온갖 일을 하게 했어요 빨래며 부엌 설거지며 눈밭 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고약한 며느리는 건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술이 나서 못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철 김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이때 고약한 며느리의 마음속에 끔찍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딱 감고 시어머니를 깊은 우물 속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발로 차서 시어머니를 우물에 빠져 죽게 하다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며느리의 눈 속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금동화줄이 스르르 우물 속으로 내려오더니 시어머니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은 한 마리나 되는 밤을 먹고 살이 쪘고 우물에 빠졌기 때문이야 나도 밤을 먹고 우물에 빠져 하늘로 올라가야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니요 남편은 남편은 이 말을 듣자 자기 아내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소 어머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소 일가친척네 집에 가셔서 아마 당신 자랑을 많이 하실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씨 고약한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처럼 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보고 이렇게 졸라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일이 고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살이 빠져 말이 아니네요 우리도 밤을 사다가 좀 삶아 먹읍시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밤이 먹고 싶으면 저럴까 밤을 사자면 또 빚을 내어야 하지만 아내를 위해 밤을 사다 주어야지 며칠 전에는 어머니를 위해 착한 일도 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며칠 뒤 장에 가서 밤 두 말을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밤을 삶아 아내와 같이 먹었어요 마음시고 약한 며느리는 하늘에 올라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리하여 부부가 밤을 다 먹고 나자 정말 딴 사람처럼 살이 통통하게 쪘습니다 목에도 살이 올라 머리와 가슴이 맞붙은 맹꽁이처럼 되었어요 이리 이렇게 되자 어리석고 마음씨가 고약한 며느리는 어느 날 밤에 남편을 깨웠습니다 자기를 넓고 우물가로 가서 달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고지식한 남편은 창피하기는 했으나 밤이라 아내를 넓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한편 아내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잘 되어 간다고 좋아했어요 남편이 우물가를 빙빙 돌자 엎여있던 아내는 몸을 빼치며 남편과 함께 우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자 금방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등에 엎여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무거워요? 아니요 줄을 잡으니 가볍소 이 소리를 자꾸 되풀이하면서 올라가는데 뜻밖에도 동아줄이 끊어졌습니다 동아줄은 하느님이 내린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이 바람의 두 부분은 우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두 사람은 죽어 맹꽁이로 태어났어요 똥똥하여 머리와 가슴이 맞붙고 등의 밤색과 비슷한 얼룩 반점이 있는 죽기 전에 밤을 많이 먹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무겁냐 맹꽁 가볍다 맹꽁 하고 울어대는 것도 그때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부부가 주고받은 말 그대로 그냥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버릇을 버릇을 고친 사람 옛날에 마음씨가 고약한 포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포도대장이라면 모두들 벌벌 떨고 상을 찡그리는 판인데 이 사람은 마음씨조차 고약하여 누구나 마주치기를 꺼렸어요 포도대장은 자기 권세를 믿고 아랫사람을 못살게 들볶았습니다 공연이 두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쳐서 부하들은 숨도 크게 못쉬는 상황이었어요 걸핏하면 욕설을 퍼붓고 남의 인격을 짓뭉개기 때문에 부하들 중에는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하들을 들볶고 골탕을 먹일 작정으로 포도대장은 별 대수롭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넌 땅딸막하게 옆으로만 퍼지냐 네 하래비가 돼지였겄다 저 들창고에다 뒤룩거리는 걸음걸이하며 영락없는 돼지야 포도대장은 여러 부하들 앞에서 한 키 작은 부하를 보고 서슴없이 비꼬 왔습니다 이 부하는 포도대장에게 이런 소리를 벌써 수십 번도 더 들어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뭐라 대꾸라도 하게 되면 더 무서운 불호령이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없이 오늘은 그 욕속에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는 포도대장의 코를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대일로 맞섰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포도대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안갚음을 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장님 그래 이 돼지야 작작 먹어라 작작 그러다가 배떼기 찢어지면 누가 깨미니 그러나 이 소리를 듣고도 그 부하는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미를 떼고 포도대장을 우러렀어요 대장님 우리 대장님은 꼭 위대하신 하느님 같으십니다 뭐라 하느님 같으시다고요 그래 포도대장은 이 소리를 듣자 어깨를 으쓱 떼며 코끝을 하늘 위로 축해 올렸습니다 참으로 그 소리가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대장은 이내 되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째서 하느님 같으냐 나도 그렇다고는 믿고 있지만 네 생각에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라는 거다 망설일 거 없어 대답이 그럴싸하면 오늘 한잔 하자고 포도대장은 그 부하가 더 아첨을 부리는 대답을 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래야만 자기의 위신이 서고 칭찬도 앞뒤가 맞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장님 하느님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 같이 보이고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돼지 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장님은 위대한 하느님 같으십니다 이 소리를 듣자 옆에 있던 부하들이 배꼽을 쥐며 웃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이 말은 포도대장이 부하의 말맞다나 하느님이라면 모든 부하가 다 하느님이 되고 포도대장의 말대로 부하가 돼지라면 포도대장이 돼지이기 때문에 부하가 돼지로 보인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포도대장이 돼지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포도대장은 부하들이 웃자 처음엔 잘난 자기를 존경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마침내 그 부하의 말이 자기를 비꼬는 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를 벌줄 수는 없었어요 벌은 그릴엉 얼굴을 얼굴을 붉힝 도망친 포도대장은 그 뒤 자기의 못된 버릇을 고쳐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거만한 임금 옛날에 대적할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거만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한 나라의 제일가는 어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왕은 어찌나 콧대가 높고 거만한지 모든 백성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거만한 왕이 어느 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왕은 한나절을 신하들과 산 등성이며 산 골짜기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숨이 가쁘고 전신에서 땀이 줄줄 흘렀어요 이처럼 너무나 덥고 땀이 흐르자 왕은 산 골짜기에 무리게 농덩이를 찾아 목욕을 했습니다 몸에 물을 끼얹으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왕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웅덩이 곁에 메어둔 왕의 말을 타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이 사람이 왕인 줄만 알고 공손히 절을 하며 왕궁으로 인도 했지요 한편 한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목욕을 마친 왕이 웅덩이에서 나와보니 벗어둔 옷이 없었습니다 사방 사방을 도루 찾아보았으나 누더기 옷이 한 벌 있을 뿐 자기 옷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메어둔 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험하기 이를 때 없구나 나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왕이 아닌가 모험하게도 어느 놈이 내 옷을 훔쳐갔단 말인가 내 이놈을 찾아내어 삼족을 죽여 없애리라 왕은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맹랑하게 되고 보니 왕은 그 누더기 옷이라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도 콧대가 높고 으스대던 왕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쾌쾌한 냄새가 풍기는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보니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가다듬은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서 이제 그곳까지 걸어가야만 했어요 한 나라를 명령하던 왕이 걸어간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이건 역시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왕은 죽을 고생을 하며 며칠 만에야 겨우 왕궁에 닿았습니다 왕은 대골문 앞에 이르자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기운을 되찾아 대골문을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말렸습니다 네 이놈들 모험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모험하기 짝이 없구나 이 문어서 열지 못할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문지기는 두 눈을 불아리며 삼지창으로 왕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 바람에 왕은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그곳에서 그만 도망치고 말았어요 왕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가엾은 신세가 되었나 하고 한탄 섞인 한숨을 쉬었으나 이젠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이번에는 정승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승들은 자기를 알아보고 다시 왕으로 받들어 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찌 된 영혼인지 정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알아죽이는 커녕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려고 했습니다 왕은 다시 그곳에서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일이 잘못되어도 여간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왕은 행차하는 중전마마나 왕자를 만나 그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모두 모르는 채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채를 한다기보다도 나졸들을 시켜서 곤장을 치라고 까지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아무에게도 희망을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해가 지자 지쳐서 들판에 쓰러졌습니다 온종일 쫓겨다니느라 다리가 아프고 전신에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기떼에 물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배도 고팠습니다 왕은 들판에 누워 총총이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기만 했습니다 왕은 지나온 옛날과 오늘 겪게 된 괴로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오늘의 이 괴로움은 내가 여태 사람들을 깔보고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첨벌을 내리신 게 분명해 이렇게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자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거만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들판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고는 동이 트자 정승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도 쌀쌀하고 무섭게 굴던 정승이 오늘은 옛날과 같이 공손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왕은 그래도 옛날처럼 교만을 부리거나 깔보지 않았어요 왕은 다시 대관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도 어제와는 달리 대관문을 열고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잡고 있던 창들도 땅바닥에 뉘었습니다 왕은 어제와 같은 노덕이를 입고 있었는데도 어제와는 사정이 영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마치 남을 대하듯 쌀쌀했던 중전이나 왕자가 오늘은 왕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렇게 왕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왕의 옷을 입고 가짜 왕 노릇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짜 왕은 진짜 왕이 데려서자 반가이 맞으며 기뻐 했습니다 상감 그동안 수고를 했소 이리 앉으시오 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오 상감이 너무 거만해서 이 나라가 망할까 염려되어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왔소 그래서 내가 상감이 목욕할 때 옷을 훔쳤고 여러 정승과 문지기 그리고 중전과 왕자에게 상감을 쌀쌀하게 대하라고 미리 일러두었소 그런데 상감이 이제야 그 거만함을 버리고 이렇게 딴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도로 하늘나라로 가겠소 앞으로도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비밀이 벗겨지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거만 때문이란 것을 깊이 깨달은 왕은 그 후로는 정말 덕망 높은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의 특이한 생김새가 어떤 연유로 그리 된 것인지에 관해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이와 벼룩 이야기가 그렇지요 어린 친구들은 이 이야기들을 정말로 믿기도 한답니다 이와 벼룩 말고도 가자미 눈 고브라진 새우 호랑이 줄무늬 토끼의 짧은 꼬리 등 재미있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봐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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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